내가, 엄마, 엄마, 내가 오늘은 엄마 생일이라서 내가, 생신이라서 내가 술을 많이 먹어갖고 오늘은 내가 레슨을 못하니까 기분 좋으니까 엄마 맘대로 한번 쳐보죠.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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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오늘은 저기 너무 힘드니까 이거 하지 마시고 엄마 잘하는 거 한번 쳐봐요. 엄마 잘하는 거. 잘하진 않는데 그냥 내가 배우면서 지금 이렇게 친구들 생각날 때마다 가끔 한 번씩 치는 게 있어. 자신 있어요? 자신은 없어. 어떤 거 칠 거예요? 석별의 정, 나의 친구. 석별의 정을 칠까? 석별의 정? 내가 오늘은, 내가 오늘은 못 친다고 하나도 모르는 거니까 엄마가 자신 있게 치죠. 내가 ferry aаг다니, 노래, 성ывать을 묻고 낙입니다. ählt의 정은, 당신이 와서voir. riers. относ을 때 카드의 정서,ấu과 명 caut하지 마요. 잘했자요 한국도 처음 해보세요 나의 친구 한점의 노래 흥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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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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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수고했습니다 잘했다고 칭찬해주세요